안녕하세요 김부석입니다 하루일책 매일 한 권의 책을 읽어드립니다 오늘 함께 할 책은요 감동의 습관이라는 책입니다 송정님님 작아서 이북으로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을 이렇게 손으로 밀면서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우연하게 이북으로 다운받아서 봤는데 기분을 되게 좋게 해요 이 책은 저는 SK를 쓰는데 T프리미엄에서 무료 30일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목이 마음에 들어서 또 T프리미엄에서 다운받아서 보면 읽어줘요 읽어주는 기능이 있어요 음성지원에서 기회가 꽂고 운동하면서 그냥 뭐 반나절만에 다 들었네요 그래서 뒤로 귀를 들어도 기분이 좋아지는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저는 행복해요 이 책을 읽으면 행복해요 제가 좀 행복하게 해드릴까요? 우리가 언제 행복하냐면 기대를 안 했는데 뭔가 일이 일어났을 때 기대보다 더 했을 때 그럴 때 감동받고 또 행복해지잖아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선물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 또 누가 나를 뜻밖의 좀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챙겨줬을 때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근데 이런 일이 또 반복이 되면 그때는 또 행복하지가 않아요 너무 또 반복되면 당연하게 생각되죠 선로는 점점 커질 수 없었고요 작은 성공의 단맛을 본 후부터는 또 작은 성취에 만족할 수 없어요 어제 제가 알토란에 출연했는데 다이아몬드 갖고 얘기를 나눴는데 1캐럿을 해주는 게 아니래요 결혼할 때 되게 비싸잖아요 처음에 결혼할 때 1캐럿 해주면 그 다음에 결혼 10주년 30주년 때 뭐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작은 거로 시작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맞는 얘기다 행복이라는 게 점점 큰 거를 원해요 작은 성취는 만족할 수 없어요 나이가 들어가고 예전보다 조금 더 많은 것들을 가지게 되면서 점점 감동으로부터 좀 멀어집니다 예전에 나를 감탄하게 했던 그 많은 일들이 무료하게 느껴지죠 그럴수록 더 새로운 것을 보려 했고요 더 많은 것들을 구하려 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 속으로 스스로를 이뤄놓고는 했는데요 마음은 여전히 쓸쓸합니다 행복하지 않은 날들이 많아질수록 행복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늘어나잖아요 뭘 해야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하지만 앞으로 일을 생각한다는 건 언제나처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어봅니다 나는 언제 행복했을까 나는 언제 행복했을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 둘씩 떠오르는 순간들이 있어요 대단히 아름다운 기억들만이 아니라 정말 사소한 것들에 대한 짧은 기억들 영화 시네마천국에서 연인들의 키스 한 명만을 이어놓은 필름처럼 그렇게 지나갑니다 이 책에는 이렇게 써놨네요 좋아하는 작가의 신간소설을 사들고 책상에 앉았을 때 기차 시간표를 보며 여행 계획을 세우던 스무살의 여름 무심히 올려다본 하늘에서 비행기가 낮게 지나가던 순간 어조기의 기록 기억이 있어요 기록 기억이 있어요 생생히 기억을 생각지도 않았던 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온 봄날 오후 비 내리던 날 할 일 없이 따뜻한 방에 들어앉아서 마셨던 커피 대단한 게 아닌데 왠지 행복해지지 않으세요? 이런 기억을 떠올리면 또 막 증오하던 누군가를 용서했을 때 눈물로 밤을 지새운 어느 새벽에 느껴지던 바람 다른 사람의 행복을 내 것인 듯 흉내내면서 쫓던 날들에는 보이지 않던 나의 행복이 지나간 시간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행복이란 내가 이미 숱하게 겪어본 감정이었어요 아직 맛보지 못한 기대를 훌쩍 뛰어넘는 더 큰 행복을 쫓느라고 잠시 나의 마음을 잃어버렸을 뿐입니다 삶의 내면을 잘 들여다보세요 그곳에 음악이 존재합니다 세계적인 첼리스트 요요마의 이야기인데요 정말 그곳엔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남의 행복을 베끼느라 분주해서 듣지 못했던 나만의 멜로디가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행복한 날들 감동의 순간들은 내 마음이 가난할 때 더 자주 찾아봤거든요 내 안에 더 많은 것들을 채우려고 안간힘을 쓸 때보다 작고 소박한 것들의 가치를 놓치지 않고 있을 때 세상과 나는 진심으로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감동한다는 건 행복을 준비하는 것 같아요 감동이 습관이 되면 삶은 행복해집니다 작은 것에 감동할 수 있는 것 또 사랑해야 감동하잖아요 뭔가 비웁은 감동할 것 같아요 또 상처투성인 마음에도 행복은 찾아올 수 있어요 송정님의 이 앞에 에필로그가 참 마음에 드네요 쭉 한번 넘기면서 제가 기억나는 것들 좀 한번 얘기해볼게요 여기 첫 구절부터 저를 참 기분 좋게 해요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다 보면 가끔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날이 좀 풀렸어 그렇지? 한결 다니기 좋구먼 아까부터 옆에 서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할머니의 목소리입니다 내게 하는 말은 아닐 텐데 주위를 눌러보면 나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윽고 문이 열려 엘리베이터를 탔더니 이번엔 할머니가 아예 내 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나는 손잡으러 왔는데 혹시 여기 사슈? 아 예 황사가 왜 이렇게 심이야? 아유 어디 나다니지 마슈? 이럴 때는 찬 남감합니다 대꾸를 해야 하냐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는 사이 할머니는 열린 문을 지나 성큼성큼 내립니다 안녕히 가세요 마음으로만 중얼 마음으로만 중얼웅얼 다음번에 이런 일이 닥치면 주저하지 말고 말문을 열어야겠다 다짐하지만 매번 참 쉽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마음의 순발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요 우리에게 누가 이렇게 말을 걸면 어색해요 저도 아파트에 살면서 말을 좀 많이 거는 편이거든요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육층 사세요 이렇게 말을 좀 거는 편이긴 한데 이렇게까지 걸지는 않는데 그래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미소를 지은다는 거 쉽지는 않아요 미국 사람들이나 서양 사람들은 미소 짓는 게 되게 자연스럽죠 그런데 길거리에 가는 사람한테 미소 짓고 그러면 미친 사람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데 그래보고 싶어요 이 책을 보면 누군가를 만날 때 미소 짓고 음식 나누는 거 이거 우리 전부터 오래전부터 배웠던 거잖아요 그냥 웃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안녕하세요 그냥 실실 쪼개는 거예요 그래요 여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소피칼이라는 분은요 미소 지었던 거예요 전화 직원에 의해서 전화부스가 혼상을 입자 소피칼은 자신의 무의 종지를 찍었대요 125번 미소를 보내고 72번 미소를 받았답니다 샌드위치 22개가 받아들여지고 10번은 거절됐대요 담배값 8값을 제공했고 거절은 0번 154분간 대화했답니다 미국 뉴욕이니까 72명이 미소로 대답했지 우리나라 사람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그런 이야기도 여기 있어요 그런데 한번 저는 시도해보려고 그래요 뭐 이런 거 몇 층 눌러드릴까요 아휴 황사 때문에 참 나가기 힘드시죠 요정도 엘리베이터에서 요정도 얘기 이 정도는 한번 저도 시대해보려고 합니다 타인에게 그럼 아마 좀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쭉 넘겨서 친구 얘기가 있어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게 내 얘기보다 먼저 안부를 묻습니다 괜찮아 친구들에게 물어봅니다 다 괜찮아 그래요 그 친구의 어깨가 아직도 굳건한지 그 친구의 이상이 아직도 건재한지 살펴보는 건 친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입니다 나와 함께 평생을 갈 그 사람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할 수 있으니까요 해질 무렵 한 시간 이라는 또 얘기가 있네요 그 장프랑스와 밀레가 그린 명화 만종 여 저도 이 얘기를 지난번에 그 루브르 갔을 때 프랑스 갔을 때 이게 루브르 했던가 오르슈에 했던가 하여튼 직접 봤는데 하여튼 그때 얘기 들었어요 만종에 대한 이야기를 감자 캐는 부부가 교회당에서 저녁을 알리는 종소리 울리는 걸 듣고서 기도 울리는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저녁을 맞는 이들의 일상적인 기도라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일상적인 기도치고는 진지하고 그래요 근데 그게 부부의 발 아래 바구니 속에 있는 감자 그림이 원래 감자가 아니랍니다 어린 시절 사바도르 달리는 이 그림을 보고 나서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시달렸답니다 불안감은 집요하게 그를 몰아서였고요 달리는 오랫동안 그 까닥을 궁리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달리의 궁금증은 수십 년이 지난 후에 풀렸대요 루브르 미술관이 적외선을 투사해서 본 만종의 초벌 그림에는 바구니 안에 감자가 아니라 어린아이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의 기도는 평화로운 저녁과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감사의 기도가 아니라 굶주림을 못 이기고 저 세상으로 떠난 불쌍한 아기가 천국으로 갈 수 있게 해달라는 갈망한 기도였던 겁니다 처음에 이 그림을 본 밀레의 친구가 계급 갈등을 지나치게 조장하는 것 같다면서 그림을 고치라고 했고요 밀레는 친구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아이를 감자로 바꿔 그렸다는 겁니다 세상을 밝게 비추던 과장된 빛이 사라지고 모든 풍경들의 진실이 처연하게 드러나는 시간 하루가 힘겹었던 부부는 일소를 멈추고 마주섭니다 벅찬 노동 때문인지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 가난 때문인지 혹은 죽은 아기 때문인지 그날 하루도 삶은 고달팠지만 남편은 아내의 슬픔이 아내는 남편의 슬픔이 커질까봐 마음껏 울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합니다 서로를 위해 마음을 견디며 어두워지기 직전의 그 시간들을 버텨냅니다 하루종일 식식했던 사람들도 해질 무렵엔 용기를 잃고 납니다 외로운 사람들은 더 외로워하고 아픈 사람들은 더 아파하며 잠시라도 함께 있어줄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해질 무렵에 마음 약한 사람들은 낮보다 더 서운해지고 밤보다 더 고유해집니다 낮과 밤사이에서 이미 사라진 것들과 이제 곧 내 곁을 떠날 것들을 그리워하며 누군가가 다가와 손을 잡아주기를 기대합니다 해질 무렵 한 시간 누군가에게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되어줘야 하는 시간입니다 자 해질 무렵 한 시간 어떠세요 어떤 추억이 떠오르세요 저는 어렸을 때 해질 무렵 한 시간 집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놀다 보면 낀 뒤도 있고 가기 싫죠 어스름하게 땅거미가 질 때 그때 생각이 나요 집에 가기 싫어했던 한 꼬마 저는 정상적인 퇴근을 해본 경험이 별로 없어서 퇴근하고 해질 무렵에 집에 들어가는 그런 기억은 별로 없어요 그때도 일하고 있으니까 해질력 해질력이 한 시간 뭔가 그리워지죠 가족이 그리워지고 친구가 그리워지고 뭔가 이렇게 쉬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시간이네요 당신이 내 삶의 배경이오 희망입니다 라는 글귀요 연어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건 좀 넘어가고요 조금 더 번거롭게 시나 편지에 대한 이야기들 황진이 황진이 이야기가 있는데 수선화에게 도입합니다 수선화에게 도입합니다 이 시는 유명한 시고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라는 선언으로 우리 시대의 고독한 생을 대변합니다 인생은 그 자체로 외롭다는 세상 모든 일은 외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그 말은 정말 외로울 때 꽤나 위로가 되죠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외로워야 고독합니다 그래야 돼요 외로워야 사람을 그리워하고 함께하려고 하죠 외롭지 않으면 혼자 살면 안 되잖아요 외로우니까 누군가 옆에 있어주길 원하고 같이 있길 원하니까 삶은 곧 외로움을 견뎌내는 과정입니다 사랑을 해도 외로움은 여전합니다 사랑하는 이와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근원적 슬픔은 사랑에 빠진 이들을 더욱더 외롭게 합니다 나이게 될수록 외로움은 더해지죠 예의를 차리고 경계해야 할 관계자들이 늘어날 때 때로는 서엄처럼 혼자가 되곤 합니다 서엄 부른 말과 행동으로 자신을 드러내면 더 외로워질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자신의 마음의 문을 닫아가는 동안 외로움은 더 깊어만 갑니다 해는 온종일 스스로의 열로 온 하늘을 핏빛으로 물들어 놓고 스스로 그 속으로 스스로를 묻어간다 아 외롭다는 건 노을처럼 황홀한 게 아닌가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기꺼이 외로움과 함께하기를 즐깁니다 조병화 시인은 노을이라는 시에서요 외로움을 노을의 황홀경에 빗대어 말합니다 그에게 외로움은 석양빛으로 물든 하늘과 같은 거죠 자연이고 순리고 또 나와 함께 가야 할 평생의 감정입니다 외로움을 즐기자구요 외로움을 피하려는 것 고독으로부터 무조건 도망치려 하는 것은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려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독을 받아들인 사람은 힘이 셉니다 우주 끝에 떨어진 듯한 외로움 속에서 많은 날들을 견뎌본 사람은 두려움 없이 혼자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고독의 시간 오롯이 마주설 수 있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래요 외로움도 행복이다 외롭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것 느끼구요 함께하고 싶은 것 이번에는 원래 그 자리에 있던 것들에 대한 생각 라는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요게 좀 마음에 들어서 하루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 사람들의 발걸음은 제각각 다르죠 짙은 땅거미 속에 자기 그림자를 파묻고 주머니에 두 손을 찌른 채 걷는 사람도 있구요 하루 동안의 미진한 결과를 털어버리는 듯이 노래를 흥얼거리는 사람 잊고 싶은 것이 많은지 때이른 음주로 비틀거리는 사람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새들이 둥지를 찾아서 힘겹게 힘겹게 날개를 퍼덕이며 날아가는 모습처럼 저녁이면 우리는 저마다의 걸음거리로 집을 찾아서 꾸역꾸역 걸어갑니다 그렇게 노곤한 몸을 이끌고 가는 기찻길을 매우 잘 그르낸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하루 일을 끝내고 공원을 가로질러 가는 한 여자의 뒷모습을 포착한 스틸컷인데요 이 작품은 파리보다 매혹적인 이미지의 마술사로 평가받는 프랑스의 사진작가 사람은의 흑백사진 트윌르리 공원의 수잔입니다 인터넷 검색하시면 나와요 트윌르리 공원의 수잔 이렇게요 사람은 트윌르리 공원의 수잔 이렇게 검색하면 이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공원에 걸어가는 여인의 뒷모습과 그 뒤에 강아지가 따라가고요 또 빈 벤치도 보이는 그런 사진이에요 사람은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면 1941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나서 유년 시절을 영국에서 보냈고요 19살 때부터 9년간 유럽에서 유명 모델로 활동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사람들은 그녀가 모델을 거쳐서 영화계에서도 대성할 거라면서 입을 모았거든요 그런데 29살 때 1970년에 사람은 카메라 앞이 아닌 무대 뒤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단적인 화려함이 아닌 다양한 깊이를 표현해내고 싶었던 거죠 또 모델의 예쁘장한 얼굴보다는 그 이면에 아름다움이 더 큰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 후에 사람은 자기만의 예민하고도 영민한 감성을 바탕으로 피사체 숨겨진 내면을 잡아낼 줄 아는 예술가가 둘린 길을 한 여인이 뒷모습을 보이며 걸어갑니다 축 처진 여인의 뒤로 강아지 한 마리가 조용히 따라 붙고요 집은 아직 멀었고 그녀의 발걸음 무겁게 변합니다 고개 숙인 그녀의 어깨엔 어철똘리가 없어 보이는 쓸쓸함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해결하지 못한 어떤 문제가 있기에 그리도 고민스러운 걸까요 튤루리 공원의 수잔에서 수잔의 얼굴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왠지 그 얼굴이 보이는 것도 격정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는 세상사에 무감해진 듯 공허한 두 눈 약간의 후회와 부질없는 미련으로 앙담은 입술 그리고 안식과 위안이 절실한 그녀의 표정을 우리는 마음으로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사라모는요 촬영을 할 때 다시 찍는다거나 또는 찍은 사진이 수정하는 일을 안한다 그래요 오직 찍고 싶은 장소의 빛과 구도에 대해서 준비를 할 뿐이죠 그리고 나면 순간을 포착할 일만 남게 되는데요 그 상태를 일러서 사라모는 우연의 행복이라고 표현합니다 힐루리 공원의 수잔 역시 그 우연의 행복으로 탄생한 작품입니다 어느 날 사라모는 수잔이라는 모델과 일을 마친 후에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마침 길 기리드님 강아지 한 마리가 나타나서 모델의 뒤를 따라갔고요 사라모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시 우리의 일상으로 일상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 공원에 놓인 의자들은 비어가고 주택가의 창에는 하나둘 불이 켜집니다 귀소본능을 가진 지상의 수많은 생명들 중에 누군가는 뒬루리 공원의 수잔처럼 고개 숙인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중 궁금해할 거예요 사진석 수자는 우리 삶의 가장 근원적인 감정과 만나는 그 귀찾길에 귀갓길에서 과연 행복했을까요 누구나 영어나 소설 속에 반전 좋아하잖아요 그 이유는 보상심리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내 인생에도 대반전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이런 것은 누구나 꿈꾸는 또 꿈이자 또 하나의 유혹이기도 합니다 좀 더 현명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인생 역전도 좋지만 인생의 여전함이야말로 소중한 거라고요 인생 역전도 좋지만 저 이 굵기가 참 마음에 들어 인생 역전도 좋지만 인생의 여전함이야말로 소중한 거라고 여전히 건강하고 여전히 일할 수 있고 여전히 먹을 수 있고 여전히 음악을 듣고 여전히 저녁을 맞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행복임을 시간이 지나서야 알게 됐다고 언제나처럼 하루에가 뉘엿뉘엿지고 다음 계절이 살금살금 찾아오는 현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동적인데 우리는 그 점을 잘 모른다고 말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사람은 튤러리 공원에 수전을 찍을 수 있었던 우연의 행복과도 같은 것일지도 몰라요 어쩌면 행복은 여전한 우리네 삶속에서 순간순간 찾아오는 기쁨과 같은 것이니까요 그러고 보면 우리는 그처럼 원래 그 자리에 있던 것들로부터 언제나 감동받지 않았던가요 인생 역전도 좋지만 인생의 여전함이야말로 소중한 거다 어떠세요 여전하십니까 요즘은 여전한다는 참 좋은 거예요 전 주변에서 물어봐요 많이 바쁘시죠 늘 똑같아요 늘 똑같아요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전 그게 좋아요 늘 같다는 거 한결 같다는 거 변함없는 거 지금 누리고 있는 거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참 행복하죠 이번에는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절 이라는 글귀 첫 투입니다 여기에 화양연화라는 영화 이야기가 있어요 장만위가 나왔던 영화죠 화양연화 연화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는 두 남녀의 안타까운 사랑을 다룬 영화입니다 왕자베이 감독의 영화죠 그런데 엇갈린 인연으로 결국 함께할 수 없었던 두 사람의 이야기가 보다 길게 여원으로 남는 건요 주인공이었던 장만위의 모습 때문일 거예요 몸매가 한껏 드러나게 잘 차려입은 그녀는 시오진일관 속내를 알 수 없는 표정으로 먹고 얘기하고 한숨을 쉽니다 어두운 골목에 숨뜻이 서있는 그녀 손잡을 수 없는 연인과 어두운 골목길을 걷던 그녀 택시 안에 올라타고 나서야 비로소 그의 어깨 기댈 수 있었던 그녀 꽃무늬가 화려한 차파오도 치파오라고 그러죠 화려한 치파오도 단정히 틀어올린 머리도 붉은색 립스틱도 그녀를 마냥 행복한 여자로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절에 그녀는 가장 아픈 사랑을 하죠 그리고 배경에 흐르는 음악은 렉킹콜의 키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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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물을 때마다 당신은 이렇게 대답하죠 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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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이 불확실해서 더 아름다운 시절 시간이 지나면 그토록 절절한 비밀의 순간들도 결국 사라질 거라는 사실 말고는 아무것도 확실할 수 없는 날들 청춘은 그렇게 흘러흘러 애틋한 기억 속으로 묻혀갑니다 화양연화는요 이 영화는 이 영화 이 이야기의 뜻은 화양연화 가장 아름다운 한 패 이런 뜻이네요 꽃처럼 짧고 꽃처럼 순식간에 사라지는 청춘의 어느 날 어쩌면 못 견딜 것처럼 힘든 그 순간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한때일지도 모르죠 행복하지 않아도 아름답게 치열할 수 있다면 지금이 바로 그때잖아요 윤대녕의 그녀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들 중에서 좋은 글귀를 이 책에 적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삶의 한가운데 감동이 유독 잦은 때가 있었습니다 때없이 목이 매던 순간들 말입니다 그 모든 소리들 그 모든 풍경들 그 모든 사람들이 저를 목매게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스무살 전후에서 그 후 몇 년간 누구나 가슴 벅차고 그만큼 괴로웠을 생의 한가운데 그런 때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뜸하게 찾아옵니다 생의 모든 순간은 단 한 번 왔다 가는 것 헤어진 지 몇 년 만에 누군가를 만나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음악을 들이며 똑같은 차를 마셔본들 느낌은 전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전혀 다른 존재와 서로 만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좋은 글귀 많아요 이것도 좀 읽어드릴까요 모든 고비는 정유장일 뿐 감동적이에요 아동문학가인 하이타니 겐지로의 소설 제비역 내용이 여기 있는데요 이런 구절로 시작해요 엄마가 또 울고 있다 내가 괴롭혔기 때문에 치카는 심장병을 앓고 있는 13살 소녀입니다 세 번째 심장수술을 받은 뒤에 몸이 약해지기 시작했을 때부터 치카는 엄마에게 못되게 불기 시작했어요 아빠는 엄마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살고 있는데요 엄마가 그런 아빠를 계속 기다리는 것 같아서 치카는 못마땅이 말합니다 오늘도 치카는 엄마에게 한마디 쏘아붙입니다 내가 죽고 나서 아빠 만나면 되겠네 아주 좋은 생각이지 엄마는 거친 동작으로 바깥으로 나가고 치카는 생각합니다 엄마가 또 우는구나 그런데 어느 날 옆병실에 다무라 할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치카는 16년 동안 할아버지를 간호해 온 할머니와 작별 인사를 나눕니다 넌 착한 아이잖니 괜히 심통 부려서 엄마 울리고 그러지 마라 치카는 네 번째 수술을 받게 되어 있었지만 누가 뭐라 해도 이번 수술은 안 받겠다며 고집을 부립니다 며칠 후 옆병실에는 할아버지 대신 중년의 남자가 들어옵니다 그는 근육의 힘이 점점 없어지는 진행성 근 위축증이라는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병원 안에서 바이올린 연주회가 열리던 날 치카는 힘없는 아저씨를 부축해 줍니다 연주가 끝난 후에 감동을 이기지 못해 몸을 살짝 떨던 아저씨는 눈물을 흘리며 치카에게 말합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 후 아저씨의 딸인 초등학교 1학년 요코가 쓴 시가 글짓기 대표에서 상을 받아 신문에 크게 실립니다 제비가 머무는 곳은 모두 제비역입니다 라는 요코의 시를 아저씨는 힘없는 손가락으로 몇 번이나 노트에 옮겨 적습니다 그러다 아저씨는 발작을 하고 극한 고통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치카 머무는 곳은 앞으로 나가기 위한 정류장이야 치카도 아저씨도 그렇게 생각하고 힘내자 치카는 세수를 하고 심호흡을 한 뒤에 의사 중에서 유일하게 좋아하는 빡빡머리 쟁반 선생님에게 말합니다 나 쟁반 선생님이랑 결혼할 거야 그러기로 마음먹었어 치카의 엉뚱한 말에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답합니다 그러려면 병이 나아야 되는데 치카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자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중얼거리며 방을 나갑니다 결혼 비용을 모아야겠군 경마하러 가야지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이 들킬까봐 또 눈물이 흐를까봐 그러면 약해 보일까봐 일부러 심통을 부리는 소녀 치카죠 세 번째 수술했는데 못 낳는데 한 번 더 한다고 문소영이께서 하고 자신을 조조하는 소녀 하지만 그런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아저씨를 보면서 치카는 마음을 바꾸죠 수술도 받고 건강해져서 좋아하는 의사 선생님과 결혼하겠다고요 이런 소설들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죠 뒤돌아보면 우리에겐 늘 고비가 있어 왔고 결국 그 모든 것들을 그런 대로 잘 지나쳐온 과거가 있습니다 앞날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지난 날을 돌아보면 고비의 순간은 결국 한때 머물렀다 결국 떠나고 마는 정류장이었을 뿐입니다 다음에 도착하게 될 장소를 기대하며 다가올 시간을 준비하는 정류장에서 우리는 잠시 숨을 고르고 있을 뿐입니다 어떠세요 좀 마음이 따뜻해지세요 이런 좋은 글들이 이 책이 되게 많아요 또 쭉 한번 넘겨볼게요 여기 어머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 좀 찾아볼게요 그 얘기가 지금도 기억이 나거든요 법정스님의 무소유에 대한 것도 잘 정리가 돼 있어요 책에서도 만날 수 있고요 이북으로 좀 보고 있어서 찾아야 돼요 벽에 대한 이야기 이것도 참 좋아요 내 방 작은 창을 엽니다 라는 내용인데요 벽의 힘은 대단합니다 벽 앞에서 안과 밖이라는 경계는 무의미해지기 일수입니다 벽은 그 앞에선 모두를 밖으로 밀어내기도 하고 또 그 앞에선 모두를 안으로 가두기도 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은 안과 안에 있는 사람은 밖과 소외됩니다 밖의 세상은 안의 세상과 안의 세상은 밖의 세상과 차단됩니다 벽 앞에서 안팎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루지 못한 바람으로부터 소외되고 내가 만지고 싶은 사람과 차단됐다면 안과 밖의 존재 모두에게 안타까움은 마찬가지니 말입니다 어찌됐든 자세히 살피면 벽에도 틈새가 있어요 그 틈새는 작기도 하고 크기도 하고요 높이 있기도 하고 낮게 있기도 하고요 그게 뭐예요? 바로 창이죠 아무것도 없는 벽은 없잖아요 어쨌든 집이든 뭐든 문과 창이 있어요 이 틈새죠 이 틈새는 안이 밖을 탐하고 밖이 안을 탐하는 틈이기도 하고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사이이기도 하고요 창을 발견하면 이 벽은 더 이상 완관성이 아니에요 창을 열어서 머리를 내밀 수도 있고요 빛을 드릴 수도 있어요 음... 그러네요 창 언젠가부터 우리는 창을 잇고 살지 않았을까요? 세상 풍경을 다 가지겠다는 욕심에 한쪽 벽면을 유리로 채우고 한 구석으로 밀려난 창문은 좀처럼 열리지 않습니다 열할 이유가 없거든요 두툼한 강화 유리는 밖과 안을 벽보다 더 정확하게 갈려놓습니다 밝은 유리를 통해 들어오는 햇빛을 막느라 유리벽은 늘 블라인드로 가려놓고요 달과 별이 가장 먼저 어디에 닿는지 잊고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하루도 쉬지 않고 한 허리 내주려는 자연을 남을 나라 닿고 살았습니다 이 한옥에서 저도 잡았는데 한옥을 체험하시면 창이 있잖아요 문이자 창을 딱 열잖아요 한 폭의 그림 같아요 이 창으로 들어오는 풍경이 아침이 밝아서 해가 맨 먼저 와서 부딪히는 동쪽에는 어김없이 들창이 나 있고요 바람이 부는 날엔 문풍지도 따라서 흔들려서 창 너머로 바람소리를 전하고요 밤이 되면 옅은 달빛이 어김없이 방 안으로 흘러듭니다 안과 밖의 경계가 허물어지죠 집이 자연이고 자연이 집입니다 사랑방이 하늘이고 부엌이 우주고요 김현수의 청춘의 문장 중에는 이런 글이 있어요 그 즈음 창 밖을 내다보면 뭔가 지나가는 게 언뜻언뜻 눈에 보였다 바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건 덧없이 흘러가는 세월이었다 창은 자연의 이치와 나의 속이 만나는 것 같아요 어떤 창이든 밖에서는 열 수 없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겠죠 내가 먼저 열지 않는 한 그 어떤 좋은 인연도 다가올 수 없는 것처럼요 창을 열지 않고는 빛도 바람도 자연의 향기도 나눠드릴 수 없습니다 내 방 작은 창을 열어볼까요 마음의 푸른 창도 따라 엽니다 봄날의 쌀쌀한 바람이 내 마음을 온통 흔들어 놓을 때까지요 철도원과 파이란의 작가 아사다 지로의 장편 천국까지 백마일 이 책은요 사업에 실패하고 아내와 자식에게 버림받은 40대 남자 야스오가 심장뺌에 걸린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 백마일 넘어있는 병원을 찾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업 실패와 이혼으로 궁제 운동인 채 희망 없는 날을 보내는 야스오는요 어느 날 어머니의 생명이 위토롭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대기업 임원인 큰형도 의사인 작은형도 시집 잘 간 누나도 병든 어머니에게 무관심하기만 합니다 결국 막내 아들이자 인생의 실패자로 낙인 찍힌 야스오만 어머니의 병실을 지키죠 오랜 세월 홀몸으로 힘들게 일하며 4남매를 키운 어머니는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막내 아들에게 웃음을 지어 보입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 야스오는 어머니 몰래 오일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병을 고치려고 하니까 그 병원이 이곳에서 한 100마리나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비행기는 물론이고 자동차 속도까지 견디기 힘든 어머니가 함께 그곳으로 간다는 게 참 불가능하죠 또 앰뷸런스를 빌 돈도 없고요 그래서 야스오는요 친구에게 고물승암차 하나를 빌려요 그리고 돗자리 펴고요 이불을 깐 뒤에 어머니를 차에 태웁니다 죽지 마세요 나 자를 거니까 알았죠 어머니? 죽지 마세요 어머니는 그렇게 울먹이는 아들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말합니다 다 큰 남자가 그게 뭐냐 너희 아버지는 운 적이 없어 그러고는 형들을 원망하는 야스오에게 어머니는 말합니다 부모는 가난한 자식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차라리 부자인 자식의 버림을 받고 싶은 걸 한다 이 글귀가 저는 그냥 가슴에 확 와닿아요 부모는 가난한 자식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차라리 부자인 자식에게 버림을 받고 싶기도 한다 자식 잘 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100마일을 달려서 도착해요 병원에 어머니는 의사에게 부탁을 해요 나는 죽든 살든 상관없지만 내가 죽으면 아들이 평생 재개하지 못할 것이고 내가 살아남으면 아들이 한 번 더 일어설 수 있을 테니까 제발 살려달라고 야스오는 수술실 복도를 미끄러져 들어가는 어머니를 보면서 언젠가 어머니가 했던 말을 떠올립니다 엄마는 머자나 죽겠지만 숨을 쉴 때까지는 이렇게 손을 잡아줄 수 있겠니? 그것만 해준다면 엄마도 한 번 힘을 내볼게 100마일을 달리는 동안에 야스오의 어머니는 이미 천국을 봤을 거예요 아들의 손을 잡고 있던 순간 아들의 등이 엎인 그 순간 그리고 아들 때문에 살고 싶어진 그때가 바로 천국이었을 겁니다 그만하면 훌륭해 넌 바빴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 바쁘지 않았어요 바쁜 척 했을 뿐이에요 다만 귀찮았던 거예요 그거로 됐어 엄마를 귀찮게 생각할 정도로 자립한 거야 엄마는 다 이해하고 있어 그게 어머니의 모든 것입니다 어머니라는 존재의 모든 것 어머니 인생의 모든 것 우린 때때로 어머니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해요 그런데 야스오의 어머니처럼 출세해서 잘 사는 자식들을 두고도 혼자 가난하게 아파하는 어머니는 세상에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어머니도 자식들에게 기대가 많죠 기대가 많은 만큼 불평도 많고 당연히 크게 실망하기도 합니다 어른이 된 후에도 어머니가 차려주는 밥상을 기대하는 철없는 자식들처럼 어머니도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남의 집 딸 아들 얘기 때문에 자식들이 주눅들고 어머니들은 야스오의 어머니처럼 모든 것을 주기만 하는 어머니들의 이야기에 주눅들지도 모르겠네요 어머니는 태어나서 5살까지 평생 할 수 있는 효도 절반을 한다 그러죠 응석분이며 웃고 칭얼거리고 그러면서도 조금씩 성장해가는 그런 자식들의 모습을 보면요 그게 바로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일 거예요 저도 생각해보면 우리 딸 아들 막 옹알이를 멈추고 처음으로 입을 열어서 아빠 했을 때 또 이렇게 일어났을 때 학교 가서 이렇게 딱 이렇게 초등학교 입학식 날 이렇게 의젓하게 앉아있는 아이를 봤을 때 이 기쁨이죠 앞으로의 30년은 사랑하는 30년입니다 만약 운이 좋아 그 후 30년도 같이 할 수 있다면 그때는 서로 더 깊이 사랑할 것입니다 가슴에 꽃을 달아주기 위해서는 서로 마주서야 합니다 가장 친밀한 거리에서 서로의 눈길을 보내고 그가 기뻐하는지 입과를 엿봐야 합니다 신경숙의 이 꽃을 어머니에게 중에서 있는 글귀 읽어드렸습니다 음 또 감동 연습 실습하고 계신가요? 참 감동할 일이 많아요 이렇게 작은 것에 감동하고 소설이나 수필의 글귀에서 감동을 받는다는 거 참 좋잖아요 또 맛있는 거 먹으면서도 감동받을 수 있고요 이걸 가성비라 그러나요? 그런 게 좀 참 좋은데요 그런 아름다운 글들 우리를 감동시킬 수 있는 것들이 이 책에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두 에피소드 읽어드리고 있고요 자 또 어떤 거를 또 함께 할까요? 넘어오겠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오늘 어제 가족들하고 펜션 놀러 갔어요 그러다가 아침에 너무 추워서 영하 15도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혹시 시동이 안 걸리면 어떻거나 하고 이렇게 차로 내려와서 시동을 그러는데 아니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배터리는 멀쩡한데 그래갖고 또 불렀잖아요 그 렉카를 근데 좀 아무래도 이상해요 왜 그러지? 그리고 마지막에 딱 들어가서 봤는데 네 렉카차 왔고요 차를 뒤에다 놓고 시동을 건 거예요? 절대 안 걸리거든요 여러분들 만약에 시동이 안 걸리면 차를 뒤에다 놨는지 기아를 확인해 보세요 아 너무 창피했어요 그 얘기도 있어요 잘 돌아가던 오디오가 고장이 난 거예요 사연 설명서 꺼내놓고 막 이게 잘못됐나 저게 잘못됐나 막 하나하나 점검했는데 수리하는 사람이 와서 보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코드를 안 꾸졌네요 저랑 같은 거죠 황당하죠 오늘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글이 있는 것처럼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자주 일어나요 우리의 삶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시간 오랫동안 사용하던 기계가 고장났을 때처럼 사랑하는 마음이 한 번 뒤엉키면 좀처럼 원인을 찾기 힘들어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할지 임에듭 점에듭 손을 대보지만 꼬일대로 꼬여버린 실탈에는요 좀처럼 풀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어찌하지 못하는 순간이에요 게다가 사람 마음은 사용설명서도 없잖아요 성분도 모르고 조절법도 난감합니다 깜깜한 미루에 갇혀 헤매는 건 그것이 바로 우리들 사랑이죠 언제부터 잘못됐을까요? 어디가 문제였을까요? 사랑은 문제의 시작조차 감춰버리죠 사랑에 빠지기 때문일 수도 있고 자기 감정의 취해서일 수도 있고요 그에게 집착이 해서일 수도 있고 나에게 매몰돼서일 수도 있고 어쨌든 우리는 사랑하는 동안은 사랑을 돌아보지는 않아요 코드 얘기 있잖아요 전기 코드도 안 꼽고 안 나온다는 것처럼 내가 전기를 주지 않는 것처럼 내가 하지 않고 바라는 건 아닐까 가장 기본적인 전기 코드를 꼽는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나눔, 배려 이런 것도 하지 않으면서 나는 살아간다고 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전기 코드 인디언들은 말을 타고 달리다가 가끔씩 말에서 내려서 자신이 달려온 길을 뒤돌아 봤다고 합니다 말을 쉬게 하려는 것도 자신이 쉬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행여나 자신의 영혼이 뒤따라오지 못할까 봐 기다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의 사랑에도 인디언의 지혜가 필요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들의 사랑이 헝클어지지 않도록 사용설명서도 없는 우리들의 사랑이 고장나지 않도록 먼 훗날 손도 대지 못할 정도로 뒤엉킨다 해도 어디에서부터 매듭을 풀어야 할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윤후명의 협계열차 중에서 이런 글귀가 있어요 한 번 간 사랑은 그것으로 완성된 것이다 애태탐이나 그리움은 저 세상에 가는 날까지 가슴에 묻어두어야 한다 헤어진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거들랑 자기 혼자만의 풍경 속으로 가라 그 풍경 속에 설정되어 있는 그 사람의 그림자와 홀로 만나라 진실로 그 과거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은 그 풍경 속에 가장 쓸쓸한 곳에 가 있을 필요가 있다 진실한 사랑을 위해서는 인간은 고독해질 필요가 있는 것과 같다 그리하여 나는 그 포구의 가장 쓸쓸한 내 장소로 간다 아이처럼 놀이터에 철봉돼 박쥐처럼 거꾸로 매달린 아이들 세상을 거꾸로 보고 있죠? 왜 그렇게 보고 있니? 물어보면 그 아이는 뭐라 그럴까요? 재밌어서요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 재미있는 뭔가를 바라는 마음 아이나 어른이나 같잖아요 우리는 재미있는 거 되게 중요하죠 뭐 우리 어른들도 재미있는 거 없나 그리고 TV 채널을 돌리잖아요 어릴 때는 길에서 주운 막대기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즐거웠어요 그림 그리면서 상상하면서 우주도 그리고요 마음만 먹으면 작은 방안으로 만화 속 최고의 악당들을 불러들일 수 있는 시절도 있었고요 다른 사람들의 눈으로부터 자유로웠던 시절 내가 재밌으면 세상이 다 재밌었던 그런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지 이제는 왜 이렇게 힘들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미 사람들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참 많은 일들을 부지런히 해내죠 더 행복해질 거라 믿으면서 공부를 하고요 관계를 맺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어른이 된 어느 날 문득 예전보다 덜 행복한 자신을 보게 돼요 무언가를 가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음에도 여전히 부족한 게 많아서 불만스러워 보이는 나입니다 나는 왜 예전처럼 행복하지 않은 걸까? 그제야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아주 재미없는 얼굴로 꽤나 당황스러워 하면서요 가장 빠른 길보다 가장 재미있는 길을 선택할 줄 아는 아이 쭉 뻗은 길도 둘러둘러 천천히 갈 줄 아는 아이 세상에 대한 궁금증으로 두 눈이 맹랑하게 빛나던 아이가 돌아옵니다 어려진다는 것 다시 재미있어진다는 것 그리하여 아주 작은 일에도 행복해지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텐데요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저도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는 거 자기와 대화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유능한 야구선수에게 물었어요 배팅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야구선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날아온 공을 힘껏 때리면 됩니다 능숙한 대에서는 춤 잘 추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리듬에 따라서 몸을 움직여 보세요 요리사의 대답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손맛으로 하면 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문외한들에게는요 고수의 가르침이 막연하기만 합니다 가끔 우리의 생을 속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힘을 가진 자의 말, 달콤한 욕망, 타인을 부러워하는 마음, 거짓사랑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마음이 엉켜서 도무지 풀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고뇌에 찬 그 남자 생각하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생각하는 사람 자기 혼자 질문하는 거 아닐까요? 자기에게? 인생이 뭘까? 너는 왜 사니? 질문하는 거지 않을까요?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겁니까? 나는 나의 질문에 선배는 싱겁게도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그냥 살면 되는 거지 뭐 별거 있어? 말이 쉽지 그런 답을 찾기 위해서 그는 얼마나 오랫동안 웅크리고 앉아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을까요? 지금 생각하는 사람처럼 잔뜩 웅크리고 있는 나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묻습니다 너 지금 잘 가고 있냐고 너 지금 잘 살고 있느냐고 반드시 해답을 찾기 위한 시간은 아니에요 나보다 앞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던 다른 이들처럼 그저 우리 모두에겐 그런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집요하게 스스로를 다그치는 시간 말입니다 답 없이도 인생을 지속할 수 있는 만큼 한 번쯤 깊게 질도로 깊게 스스로에게 답을 구해봐야 되겠습니다 질문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그곳 식귀 하나 있어요 시인 정현종님의 시 한 위절인데 읽어볼게요 나 시간은 돈과 권력과 기계들이 맞물려 미친듯이 가속을 해온 하는 실은 게으르기 짝이 없었습니다 숨가쁘게 살아온 시간이 사실은 게으르기 짝이 없는 시간이었다 무슨 뜻일까요 시의 제목도 시간의 게으름이거든요 그 시인은 이렇게 이어가고 있어요 마음은 잠들고 돈만 깨어있습니다 권력욕 로봇들은 만사를 그르칩니다 자동차를 부지런히 닦았으나 마음을 닦지는 않았습니다 인터넷에 뻔질나게 들어갔지만 제 마음속에 들어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시인은 마음보다 돈과 권력과 기계가 더 중요해진 우리들의 시간을 꼬집고 있습니다 시인의 꾸질함에 볼벤 소리조차 할 수 없습니다 바쁘게 살았고 또 열심히 살았지만 돌아보니 허무한 소비의 시간이었으니까요 욕심만큼 분주했지만 도무지 뭘 했는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나를 소비하지만 마시고 느린 솜씨의 찬탄도 좀 보내주세요 이런 개끗을 맺네요 그건 과속을 많이 했죠 골목의 시간 골목의 시간 나무에 쌓이는 나이트의 시간 기억이 쌓이면 추억이 되고 그렇게 시간은 골목에 쌓이면서 풍경을 또 만들고요 골목은 과속의 시대에서 한반짝 물러나서 우리들에게 우리들을 또 담죠 담죠 어깨를 기대듯이 비슷한 모양새로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우리네 집들을 품죠 비록 힘들더라도 이렇게 모여 살면 그럭저럭 견들만 하지 않겠냐고 좀 더 다정해지지 않겠냐고 시간의 속도로 쌓은 정다움을 정다움을 대문마다 지분마다 풀어놓습니다 골목을 걷다 알게 됐습니다 골목을 걷는 속도가 바로 인생을 걷는 가장 알맞은 보폭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의 시간도 딱 두리번거리기 좋은 정도의 골목처럼 그리 흘렀으면 좋겠습니다 꽃을 피우고 나무를 키우고 오래오래 보석을 만드는 자연의 시간처럼 말입니다 골목 끝에서 그렇게 잠시 내 마음속에 들어가 봤습니다 감동의 습관 이 책 한 권쯤 이 책은 갖고 계시다가 길을 걸으실 때 또는 이렇게 누굴 기다릴 때 뭐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글쎄 길을 걸을 때 책 보는 게 익숙하지 않으시죠 저는 되게 좀 걸으면서도 책을 보거든요 근데 걸으면서 보는 것도 재밌어요 한적한 데서 물론 복잡한 데서는 안 되고 산책하면서 책 보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러면서 또는 운동하면서 자전거 집에 뭐 시대 자전거 타면서 이렇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뭔가 좀 생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책입니다 감동의 습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김효석의 하루일 책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알람 눌러주세요 그럼 매일 올라오는 영상을 자동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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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